그리고 투표소 숫자가 43개입니다. 4.15 총선 같은 것을 경우를 보면 1480대 제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성률이 43대 제로입니다. 그것을 다 합치게 되면 서울시가 1480대 제로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일어난 겁니다. 왜? 동레벨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친 확률이 나온 겁니다. 2분의 1의 43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조작을 어떻게 했냐? 상수값 방식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송영길과 오세온이 붙으면 송영길을 당선시켜야 되고 오세온을 낙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낙선시켜야 될 대상자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10%나 2%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뭐죠? 당선시켜야 될 이런 후보인 송영길 후보에게 그냥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조악할 정도로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경쟁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빼앗아서 당선시키자는 후보에게 대해준다. 동레벨마다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종로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도 승리를 하게 되고 동서에서 또 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상수값 방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냥 빼앗아가지고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강용석이 함께 50%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김동령이 함께 던져주고 김은혜 함께 10% 빼앗아가지고 김은혜는 표를 좀 많이 얻었으니까 빼앗아가지고 그냥 김동령에게 쳐발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종로구청장 선거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민주당의 승률은 투표소에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43대 제로고 동수기준으로 하면 17대 제로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서울시의 투표소에 1480대 제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항상 민주당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다 높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항상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적서 적었습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2년 3개월째 지금 끌어가면서 뭉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입니다. 조재연과 천대엽과 박정하와 민유석입니다. 제 머리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이런 게 이 문제를 들고 팔았는지 이름을 대법은 2부를 다 기억합니다. 박정하, 민유석. 민유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대표 기독자유통일당에 제시한 비례대표 소송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집어던지고 나가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정하, 민유석, 조재연, 천대엽 이 사람들은 하마도 적어볼 때는 인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이 관련된 투표에서 원고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썩어도 엄청나게 썩어버린 겁니다. 완전 시궁청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수많은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고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하는 동안 단단한 것도 뭡니까? 고소고발을 받아들여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지금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경쟁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비하여서 당선시켜야 하는 후보에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는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찬종 후보하고 정문원 후보, 국민의힘이 붙었는데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 데이터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유찬종 후보가 15,000표 상당을, 정문 후보가 14,000표 상당을 받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짜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조작된 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이렇게 조작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정문은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의 득표수 가운데 20%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유찬종 후보한테 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0%를 빼앗고 마이너스 20%죠. 유찬종 후보가 플러스 20%가 됩니다.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정문은 국민의힘의 종로구청장이 받은 사전투표 총특표수 가운데 여러분 얼마를 빼앗긴 겁니까? 40% 정도 격차를 벌려놓은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웬만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전산조작 안 했으면 거의 민주당 쪽이 다 패배했을 겁니다.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낸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 책무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선거 때마다 이런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을 두고 보면서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냐. 어떻게 대법관들이 뭉개느냐 이야기. 어떻게 검찰들이 입을 다물냐. 어떻게 신임 대통령이냐. 단 한 마디도 안 하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네. 성공! limuum. limuum. themuum. 한글자막 by 한효주